많은 영상 중에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아님 역사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상상만 해온 미래 기술, 바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신비한 양자 컴퓨터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일부, 양자 컴퓨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트라고 불리는 단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피트는 0 또는 1, 즉 이진수를 사용해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는 정구가 꺼져있는 상태와 켜져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여기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큐비트라고 불리는 정보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양자 역학의 양자 중첩 원리 덕분입니다. 일부 확장, 양자 컴퓨팅의 기본 이해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비트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연상과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2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양자 중첩은 하나의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동전이 동시에 앞면과 뒷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큐비트는 0과 1,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정보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양자 얽힘인데요. 두 입자가 얽혀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미부 확장 양자 컴퓨팅의 핵심 원리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양자 중첩은 큐비트가 여러 가능한 상태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양자 얽힘은 두 큐비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컴퓨팅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양자 컴퓨팅의 혁명적 가능성 양자 컴퓨팅의 이러한 원리 덕분에 암호 해독부터 약물 개발, 기호 모델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는 현재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암호 해독을 몇 시간 안에 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이 가능해져 약물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죠. 3. 산부 확장 양자 컴퓨팅의 혁명적 가능성 구체적 예시와 부작용 양자 컴퓨팅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 해독과 약물 개발에서의 양자 컴퓨팅의 역할을 예로 들어보죠. 암호 해독? 현재 인터넷 보안의 핵심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두 개의 큰 소수를 곱한 결과로 만들어진 공개키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이 공개키를 소인수분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쇼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를 몇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쇼어의 알고리즘은 1994년에 미국의 수학자 피터 쇼어에 의해 개발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큰 수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매우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쇼어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라면 이를 몇 시간 혹은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는 현재 인터넷 보안, 특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두 개의 큰 소수를 곱한 결과 공개 키를 알고 있어도 그 소수를 찾아내는 컷 비밀 키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소수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되어 현재의 암호 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어의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양자 컴퓨팅이 풀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알고리즘의 개발 이후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보안, 암호를 깨트리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양자 암호화 기술의 개발로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약물 개발 양자 컴퓨터는 약물 개발에서 복잡한 분자와 그 반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화합물을 실험실에서 실제로 테스트하지 않고도 그 효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의 효과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데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작용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막대한 권력과 정보를 소수가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심지어 국가 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절한 규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4. 현재의 도전 과제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주요 도전 과제인데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큐비트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 기술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큐비트 생성과 큐비트에 의해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큐비트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큐비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 회로, 이온 함정, 양자점 등 다양한 물리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죠. 초전도 큐비트는 저온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극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온 함정 큐비트는 원자를 이온화하여 전자기장으로 포획하는 기술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집니다.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큐비트는 매우 민감하여 온도 변화나 전자기장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교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밀 기술과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며 그 가능성만큼이나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큐비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우리의 세계를 혁신할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오브, 미래 전망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발전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과학연구,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브, 확장 양자 컴퓨팅의 미래 전망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따라 우리는 전에 없던 계산 능력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이는 과학연구에서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암호학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기술을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양자 인터넷의 탄생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양자 컴퓨팅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양자 컴퓨팅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